아이고, 차 선생님 어쩐 일이야? 옆에서 얘기 듣고 왔어? 아니요, 그게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잘 됐네. 마침 딱 맞게 잘 왔어. 병원장님이 잘 일 좀 보자는구만. 따라와. 병원장님이요? 네. 아, 안녕. 나는 76년을 살면서 남을 위해서는 100원도 쓸 줄 모르는 수전노였어. 그런 내가 100원도 아니고 100만원도 아니고 무려 100억을 기부한다는 사실에 나조차도 감개무량할 따름이여. 무엇보다도 날 수술해준 서인호 교수. 로이 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나 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해 준 의사는 따로 있소이다. 바로 차정숙 선생. 차정숙 선생 앞으로 나와주세요. 앞으로 나와주세요. 차정숙 선생은 날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면서도 속으로는 괴팍한 늙인이라고 멸시하는 다른 이들과는 달랐어요. 내가 병마에 좌절해서 울고 있을 때 진심을 다해서 의뢰해주고. 죄송합니다. 내 심장이 멈췄을 때 날 살리려고 온몸을 던지고 수술이 잘 돼서 영구 장로를 안 달게 됐을 때 내 자식들보다도 더 기뻐해졌어요. 차정숙 선생은 아무 조건 없이 날 여민해졌어요. 차 선생 정말 고맙소. 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. 내 문제는 이 차정숙 선생이 이리 힘든지 병원을 그만두네 마네 그런 소리를 하는데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. 이런 인재를 놓치면 이 병원은 미래가 없고 기부한 100억도 다 회수할 작정이에요. 내가 이 차정숙 선생이 전문의가 될 때까지 불시에 들이닥쳐서 확인할 거야. 아니 아예 아예 이 병원 교수로 말뚝을 박아도 좋지. 차정숙 선생이 연구를 한다면 내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 연구비 다 되겠소. 할 때까지는 손을 확이되고 있습니다. 아직도 영구 장소에다. 이제는다면 이제가 잘 나왔어요. 차선생님. 석연시키고 와. 우리 전부 훌륭한 차경숙 선생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쳐줍시다. 이 다빈치를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나 사주다니 우리 과에 벅덩이 파견이가 왔어요. 난 첫눈이 알아봤어. 잘 보셔. 서 교수. 좋으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